어휴, 춥다. 안 기다리겠다. 추우시작. 아, 우리 아버님. 안 추우세요? 안 추워. 아, 추워. 날씨가 좀 쌀쌀하구나. 아버님, 춥다고 하시는데. 춥다고 하는데, 이렇게 좀, 이렇게. 근데. 뭐야. 어? 어, 뭐지? 어? Let's go. 진짜 위트 있고, 센스 있고. 원래 이러면 약간 옷을 벗어서 덮어줘야 되는 걸 여자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? 알고는 있었죠. 춥다고 하고 그랬는데, 그렇게 막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. 그래서 못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, 나중에 생각하니까. 어? 어? 추신 건가요? 풀룩이세요? 어? 어머. 아, 맞아. 아, 다리가. 어제처럼 다리가 좀 이상해요. 왜요? 많이 걸으셔서. 천천히 갈게요. 아, 다리가. 하나, 둘. 하체가 조금 많이 불편하셔서. 아, 아, 아. 발에 쥐가 나. 아, 아. 다리가 좀 이상해요. 왜요? 네. 엇금자가 또 이렇게 부축을 해줘야 돼. 부축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, 아버지. 아니, 근데 이거는 부축이 아니라 완전히 잡아끄는 거야. 이거 완전히 끌려달래요. 부드럽게 해달래요. 이거 완전히 끌려달래요. 깍지 꼈어. 깍지 꼈어. 깍지 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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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그럭 깍지 깍지 손깍지. 깍지. 우와. 아. 내가 자꾸 왜 세율 씨 눈치를 봐, 이거. 아. 아. 어머나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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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잘 써신다. 깜짝 놀랐죠. 생각지도 못했는데. 진짜 무한할 정도로 계속 팔짝을 껴주시더라고요. 어머니 아버님이 손 잡아주시는데 왜 계속. 아, 잡고 오세요. 아유. 아유. 아, 저 앞에 가 있을 테니까 손 잡고 오세요. 손 잡고 오세요. 역시 핸드볼 선수 아버님 맞네요. 아니, 우리 어머니 손이 무슨 핸드볼 공도 아니고 아니야. 아유. 어머. 어머, 안 드셨어요. 아유. 아유. 고맙습니다.